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민낯과 배속을 파헤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1권이 1월 14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또의 3구 대통령선거를 다룬 도둑놈 2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두 권이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발간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 공직선거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이제 방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하고 또 책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이제 정거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만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니까 그야말로 3구 대통령선거에서 얼마나 엉망진창 같은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두 권의 책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탄핵안 가결입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하죠. 과거에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민 씨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다른 장관들에 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러나 뭐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할로윈 그런 사건 이태원 사건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그런 대형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되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인사권자가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고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흘렀는데 결국은 이번에 수적으로 거대 야당 정의당과 합쳐가지고 법 야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제 탄핵을 시킨 겁니다 탄핵을 탄핵을 시켰는데 뭐 법률적으로 탄핵을 시켜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적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용차도 없애고 수행비수도 없앤다 이상민 탄핵 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의견을 자주 이야기하는 오선 의원인 대전 아마 대덕구죠 대덕구는 아니면 유성구일 건데 이상민 그런 민주당 의원이 법조 의원들 헌법을 공부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공부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렇게 나이든 이런 이상민 의원이 올해 이상민 의원이 아마 61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안 가결 여야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뭐 누구든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악하잖아요 웬만큼 악하면 선거를 훔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내년 2024년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일삼겠죠 윤 정부가 곤혹스러운 사태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하다시피 선거를 훔칠 정도가 되면은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막장 인생인 거고 정치 집단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금도를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 정도 시키는 것은 우섭죠 오늘도 대정부 질의에서 김남국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씨부리는데 내가 볼 때 속으로 야 니 가짜잖아 영등포 올해 출마했던 김민석 후보 나이가 드신 총리한테 뭐라고 뭐라고 따지는데 야 니도 가짜잖아 너희들 다 가짜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소위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대 야당이 된 그런 상태를 두고 뭘 하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통령실이 뭐 야당의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의회주의를 준수할 그런 사람들이 뭐 선거에 손을 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첩첩 산중일 겁니다 이걸 하면 또 이거를 뒷다리를 잡고 저거를 하면 또 저거를 잡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개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엄청난 개인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요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을 오판해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톡톡히 여러분들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범인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사안이 좀 고도화된 사안들이다 이렇게 뿐이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 정확한 상황 인식 그리고 올바른 해법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건너뛰기로 결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자성으로 따지게 되면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귀에도 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이슈 본질적인 이슈 핵심적인 이슈를 건너뛰고는 개인의 인생사든 사업이든 나라 이리든 간에 제대로 굴러달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고 가장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나머지도 다 그냥 그야말로 뭐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상민 거대 야당의 그런 탄핵한 가결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든 기자들을 만나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상민 작건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100번 맞는 말이고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맞는 말이 예사롭게 깔아 뭉갤 수가 있고 아무렇지 않게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제 2024년 4월 달에 열리는 총선까지 얼마나 많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간 사람들이니까 막 간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웃고 넘어가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짜들하고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총투표소 291표 가운데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169석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단과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야3당에서 찬성포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너무 자주 강조하게 되면 식상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 문제에 대한 눈을 감고 넘어간 그 업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근본 문제에 관한 부분이 또 하나가 과연 2024년 총선은 제대로 치러질 건지 항상 걱정했지 않습니까 대선이 위험할 거다 항상 걱정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위험할 거다 아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임했고 늘 당했지 않습니까 늘 당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뛰어갔고 그렇게 해서 대선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지방선거를 오지게 당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반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 수호 씨님 참 고맙습니다 책을 30권 샀습니다 대통령실 몇몇 인사에게 보내려고요 함께 보낼 편지 작성한다고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편지도 쓰고 그냥 워드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민정 저 누구죠 사회신민수석인 강성주입니까 마포구의 정청내시하고 붙어 떨어졌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 본인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덜 주워 보겠죠 서가연님 말씀처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소위 거짓과 위선과 조작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지 나는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란 거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조작을 그냥 뭐죠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조국이 지지른 것은 조족지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에도 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은 오늘 이렇게 댓글 남기신 수호신님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이게 보통일입니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4.15 총선을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어젯밤 늦게 강남 3구를 이렇게 보는 데 있죠 강남 3구는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득표수를 서초구갑 강남구갑 강남부 뭐 병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대개 강남 3구에 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표를 빼앗았 는데도 미래통합당 후보표가 민주당 후보표보다 조금 밖에 여러분들 많이 받지 않았다고 선관위 발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걸 테이블로 만들면서 참 기가 차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거를 전혀 이제 침묵하고 그걸 볼 생각 안 하니까 이상민이 아니라 이상민 2 이상민 3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오늘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정리정돈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건너뛰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나라 일이 무슨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개인사를 보게 되면은 근본 문제를 뛰어넘고 잘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오늘 이 오성리 그날님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맛이 가버린 거죠 사실을 외치는 사람을 정신나간 놈으로 취급하니까 정말 참 그럼에도 정신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50억 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여론이 아주 확 나누어져네요 조선과 중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맹악하게 뭐죠 이게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릴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문화일보는 일면에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50억 아들이 31살이죠 곽상도 뇌물헤미 1심에서 무죄 법원은 의심스럽지만 50억 원은 아들 돈이다 31시에 50억 원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내물헤미 1심서 무죄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아들 퇴직금 아버지 향한 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판사가 법리를 따랐다고 하지만 아주 젊은 분이 50억을 받은 것이 내물이 아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 이렇게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곽상도 의원은 줄곧해서 자신이 문정권과 각을 많이 세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봤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예 6년 정도 근무하고 31세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았다 누가 봐도 과한 약수다 곽상도 전 의원은 법조인 시절부터 긴만배 씨와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국회의원으로서 김 씨의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을 주었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위해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은 없다 판사들도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법리하고 상식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몇 십억을 받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유독 강삭도 의원 아들하고 또 박영수 옛날에 특검의 딸인가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여기 또 수호신님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고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사이버안보 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선정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손편지하고 보내면 한번 그분들이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덜쳐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액서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하지만 이 돈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한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긴 이른바 정령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들을 취업시켜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아주 강하게 동화사술 다마저는 다루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일면 톱기사로 헤드라인 기사가 정치보복 이런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반영한 그런 기사를 냈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했겠나 생각이 들지만 이건 뭐 곽상도 아들이 아니면 바뀌어야 힘든 액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제 의견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회통념상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판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 사건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참조하고 어떻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다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우섭단 말이죠 김기현이 나경원을 제쳤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안철수가 떠들마는 안철수가 김기현을 역전했다 그리고 갑자기 젊은 친구인 천하람이 3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학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의 여론조사에서 표본수가 한 천 개 내외지만 모집단을 판단하는 데서 천 개 정도의 표본의 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지지했다 갑자기 며칠 시에 B라는 사람을 갔다가 또 갑자기 뭐죠 C라는 사람을 갔다가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죠 오늘 보니까 리얼미트라는 그런 또 여론기관에서 여당 지지층 대상 김기현 45.3% 안철수 30.4% 오차범위 밖 역전 리얼미트라는 데가 문정권 하에서 굉장히 이렇게 명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명성이 여론 마사지를 할 때 항상 리얼미트가 여론을 띄우고 여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얼미트 이렇게 하면 여론 마사지의 선봉장 대장격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리얼미트가 여건을 또 이렇게 많이 돕는 모양입니다 여당 지지층 대상 그러니까 항상 명분만 쓰면 항상 여론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명분을 쌓는 겁니다 명분을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여론조작 제조공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가지고 김기현은 9.3%가 오르고 안철수는 12.9%가 내리고 제가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표본수가 클 때는 거의 변동을 안 하거든요 지지도 같은 것이 대부분 오차범위 낸데 이렇게 뭐죠 1000명 정도 지지를 또 조사했는데 며칠 사이에 김기현의 여러분들 지도가 9.3%포인트 올라가고 안철수가 12.9% 정도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대개 우리가 오차범위를 0에서 3%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많은 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참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요 김기현의 역전당한 안철수 강성 비윤축 이탈 여당 지지층 대상 김기현 45.3%포인트 안철수 30.4%포인트 오차범위벽 역전 리얼미트가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맛대로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과정을 속속 들여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한민국의 당대표 경선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나 간에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마사지하는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니까 사회라는 것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한 여론조사 공정한 그런 선거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엎치락뒤시락 김기현 안철수 컷오프 여론조사에 쏠리는 눈길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국힘당에 원하는 것은 현재 뭐 공직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대표 경선 정도라도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실상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대하고는 조금 원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좀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안철수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미니까 역공장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론조사 기관들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하게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윤상현 국회의원은 지난번에도 21대 총선에서 막판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아주 어렵게 인천광역시에서 아마 미추홀구일 겁니다 미추홀구가 아마 갑을로 나누어져 있을 건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 공정선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입은 다물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등이나 정치적 경력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고쾌하거나 왜곡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출시를 위해 가지고 그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경남 통영 출신으로서 장성 출신했던 시문에 글 많이 썼던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됐던 분입니다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뭐 사전투표가 문제가 없니 그런 걸 썼을 때 참 가벼운 사람이다 비례대표가 됐으니까 다음에 무슨 한자리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더 해먹고 싶더라도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참 민낯을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인간들이 출시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뜻이나 이런 것을 저버리고 그냥 구역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장궁이죠 신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신 뭐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참 방송 준비하다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여기 아마 윤상현 씨가 보낸 지금 윤상현 씨가 당대표에 출마해 있죠 컷오프를 4명 시키는데 4명 안에 본인이 꼭 들어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이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신원식 장군이죠 신원식 장군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한성규가 확실히 밀어줬습니까 부정선거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황교안 전당대표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윤종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윤상현 왈 부정선거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윤상현 씨가 들어가면 중도표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표도 다 잃을 것 같은데요 표만 잃으면 다행인데 나라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천착하는 것은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작당한 해가지고 나라를 중국 한 개 넘길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공병호라는 사람은 오늘 조선위보에 깊은 역사 칼럼을 쓰는 사람이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잘 정리해놨다구먼요 정말 이 격정적인 칼럼이 이제 내일 한번 다뤄야겠네요 아주 잘 쓴 칼럼이더구먼요 조선조의 왕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윤상연 씨가 비교적 엘리트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따님하고 결혼했다가 아마 이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부잣집에 이제 장가를 가서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시민가 무슨 그런 집안의 장갈 같더구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다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한 살 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한다야 당신이 나경원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세훈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경원 씨는 그래도 뭐죠 어디 나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오세훈 씨는 어떻게 합니까 조갑재 tv가 나가 가지고 선거 부정 없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야 너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노 내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아래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최소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다급하고 무슨 이익이 걸려있더라도 절대 넘어서 안 되는 순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나는 참 사람이 깔끔하게 처신을 잘하는 걸 그렇게 잘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 하나 보고 완전히 뭡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너희가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 너희가 정치를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종을 욕할 필요가 없고 이완용이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완용이는 망하는 조선을 팔아먹은 거고 지금은 멀쩡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다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해먹을 일이 없는 사람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러니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뭐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참 너희가 어떻게 비교적 그래도 배움이 많고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윤상현 의원조차도 컷오프 4강에 들어가겠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뭡니까 지칭해가지고 극렬하게 주장을 뭐가 그게 극렬하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어떻게 나라가 맛이 갔는지 사회가 미쳐버렸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극렬분자로 몰아붙이고 극으로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완전 내가 볼 때는 나사가 풀려도 이만저만 나사가 풀린 게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사실에 침묵하는 것이 그냥 정상이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윤용진 변호사 마지막 표만 이르면 다행인데 나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꼭 나라가 속국이 된 다음에 나라가 속국이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0석 횡포에 맞으려면 최후의 무기인 4.15 수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겠는데 수사 반대파들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양반이 뭐 그런 결심 하겠습니까 그런 결심 할 수 있으면 벌써 진작 했겠죠 이상민 탄핵 소추안 통과 장관을 탄핵시킬 수 있으면 대통령은 왜 탄핵을 못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제가 칼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 못 쓰면 자기가 찔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야구가 참 인생의 뭐죠 극적인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일사만루에 점수 못 내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기회인데 그 결정적인 기회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게 인생사를 관통하는 뭐죠 일종의 원칙이고 또 뭐죠 세상사를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인 겁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 기회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반전해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학 그런 경쟁전 같은 걸 보게 되면 한쪽이 쇼악 쇠를 몰아가지고 점수를 쫙 올리는데 그 점수를 확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리면 그 다음에 또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쪽이 그냥 쇠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세상사라는 것이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변별하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기회를 정확하게 뭔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는 큰 사업 같은 것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 이런 조직생활을 하고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 자영업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본 것보다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에 전체적으로 뭐죠 긴장감이 있고 그 긴장감이나 딴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이런데 행동하는 것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망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공급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변별하지 못하더라도 조직이란 우리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죠 상황을 오판을 해 가지고 뭐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식솔들이 뭐죠 거리로 나아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또 재판장 사정을 우리가 법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오늘 선거 감시 애국시민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산고등법원 재판정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윤용진 변호사가 재판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공직선거법이 위조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과 사인을 날인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투표의 경우 자체 제작한 도장을 나누어 집게 하고 투표가 끝나면 회수해 갑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재판장님과 검사님이 설마 하는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재판장님은 우리에게 나름 호의적인 분이었습니다 법률가라면 누구나 아니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마 그럴 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꼴이 이런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오래오래 번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온전하게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나라가 이런 상태인데 아무 일도 없이 새새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글을 쓰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인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투표지를 공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도장 찍어서 찍으면 되고 그냥 투표지는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찍어서 그냥 투입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진본입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런 것 없이 이미지 파일로 뭡니까 투표지를 마음껏 투표용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재판정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직접 국힘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비교적 좋은 그런 이미지나 인상을 가져왔던 윤상현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 본인이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노 오늘 조선회보에 난 고종이 일본의 이런 바지까랑이를 잡고 일본한테 뭐죠 오랫동안 군인들이 주둔해달라 뭐 이런 것을 다 이러면 하는 걸 보면서 당신들 무슨 생각하노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노 야 너희도 새끼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도 해도 너마다 어떻게 너희들은 머리에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없노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고 그것에 다 부여갈 수 있고 그것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자세이자 태도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 앞으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해먹고 두 번 더 해먹고 세 번 더 해먹고 네 번 더 해먹고 다섯 번 더 해먹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죠 나는 일어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외치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웃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세력들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이걸 해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요즘은 책이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일어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물로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책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하는 여러분 양반들한테는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인 거죠 시대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 두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는 데서 좀 주의해야 될 일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배우로서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유아인 우리 세대 함께는 익숙지 않지만 유아인 씨가 지금 아마 무슨 금지된 약품을 복용한 것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문화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냈습니다 배우 유아인 상습 무슨 혐의로 출국금지 경찰 조사 중 37세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뭐 금지 약품이죠 상습 투약 혐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최근 유아인이 무슨 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뭐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아인은 뛰어난 영기력으로 충무로에서 흥행 보정 수표로 볼린다 향정신석 의약품인 머는 불법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진약들은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게 이제 지금 유명인들 함께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유명인들의 불법 투약이 반복되는 이유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여기서 익숙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나이가 드신 나이가 드신 이제 의사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꽤 드시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할 때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본 거 아닙니까지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케이스에서 나올 수 없는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말씀이 수면제 뭐 집사람이 예를 들면 잠이 잘 안 오고 힘들어 하더라도 절대 의사로서는 자기 아내에게 수면제 를 처방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제가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분 말씀은 수면제 를 장기 복용하면은 필연적으로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습관절 수면제 잡수시는 분이 계시면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나이가 드시고 공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절대 수면제 처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면제가 그 정도인데 이런 종류의 약품들은 뇌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치겠냐 어마어마한 이런 타격을 미친다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실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분 말씀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아무리 뭐죠 수면 장애가 있더라도 수면제 처방 안 한다 이야기죠 수면제는 자기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심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물론 뭐 저는 숙면을 잘하기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고 그러나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뭐죠 영향을 미칠 겁니다 뇌세포에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은 화학약품 케미컬류의 그런 약품들을 그냥 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제도 자체가 약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좀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보게 되면은 이런 약품을 여러분들 먹는 것이 그냥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든다는 겁니다 뇌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방송에 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박소연인지 만애인지 인생들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제가 삭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그네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금지 약품을 왜 하냐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냥 다른 데 가서 방송 듣고 하면 되지 참 보면 여러분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인간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세월을 그냥 낭비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를 모두 다 가난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좌익사상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좌익사상입니다 핵심이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차고 나가겠다 이게 우익사상이라 않습니까 제가 우익사상의 표본이죠 자립자존 오늘 아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수면제라든지 이런 향정신석 의약품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어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미국 시장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실업률이 아주 전후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실업률이 3.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나오고 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인 섭상에서 노동부의 이런 아주 고용시장의 화랑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의사를 밝힌 내용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 호도를 보일 경우에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하고 완전히 좀 다른 금리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명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름 정시가 바로 이 발언 이후에 상당히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7일 와신돈 DC에서 열린 경제 클립 세미나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순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그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상황은 그동안 많이 달라졌고 이번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훨씬 최신 버전인 거죠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에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은 이례적으로 강하고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강력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계속 뜨거우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꺾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정권시장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금리 인상의 폭이나 그다음에 기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또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고금리 상황과 그다음에 이런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속도나 폭이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제가 자주 금리 인상 문제를 거론을 드리고 그게 집값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미분양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금리 부담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 이게 대충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벨트를 꽉 잡아매고 오래 갈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발언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묻자 이 과정이 내년까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5월 정도에 한 번 더 인상하고 그다음에는 묻거나 내려가는 방향을 취할 것이다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 정도를 하시고 한번 시장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 하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 방송의 말미는 오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지불해야 되는 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크라데스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한 이야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에서 뭐죠 공화당이 있었고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공짜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공짜를 줄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에 50대 초반이죠 50대 딱 넘어갈 때 공병호의 고전강도 1권 2권 3권 4권 5권을 그때 썼는데 두 번째 측이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의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국민들은 그만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공병호의 고전강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리더의 지혜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만한 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정치라는 일에 직접 관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벌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자기가 지배할 것을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할 것을 거부했을 때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벌이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대가는 행편없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소크라데소의 이야기는 행편없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이야기한 것은 행편없는 자들이 만든 법에 따라 가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피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뭔가 하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이야기 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 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지배하는 자들이 지배 영역을 떠나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벌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정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일을 거부했을 때는 자기보다 행편없는 자들에게 바로 복속당하거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플라톤 국가론에서 소크라데스 입을 빌려가지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하고 여러분 소크라데스 사이는 나이차가 40년 정도가 낫고 그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서성과 제자 사이를 한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데스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플라톤이 수많은 저서를 남긴 거죠 소크라데스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겁니다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아가지고 제자인 플라톤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소크라데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이 정치 참여를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 양식을 갖고 있는 백성이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사든 국가든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서는 정치라는 것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피와 같은 재산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뭘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 홍콩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침묵하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침묵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가겠죠 어제 홍콩 이야기도 며칠 년 한 번 다뤘지 않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죄를 저지를 벌을 저지받게 되고 또 충분히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오명을 안고 나왔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아주 똑똑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던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은 워트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올렸지만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말년을 참 잘 보냈죠 그러니까 낙향해가지고 변호사 아주 뛰어난 변호사 출신이니까 다른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차드 닉슨이 쓴 저서들 가운데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본인이 정치인의 역전 가운데서 만났던 세계 지도자들을 정리한 어류 문화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지도자들이란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죠 자신이 만났던 주월레라든지 이승만 대통령도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교육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리차드 닉슨이 그 지도자들이란 책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사적인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리차드 닉슨은 캘리포니아의 이름들 연고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년에는 대개 뉴욕에 살았죠 뉴욕에 살았는데 뉴욕에서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지측인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지식인들하고 교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신 분 기록들을 본 적이 있네요 어쨌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소크라데스는 그냥 벌이라고 했지만 나는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분을 떼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50대에 탁 넘어설 때 썼던 이 책에 보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글이 있네요 이제 플라톤이 썼던 국가론에 나오는 소크라데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전강독 2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여러분들 그런 젊은 배우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약물을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행복 행복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것이 동물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물건이 본래 완수해야 될 정해진 기능이 있고 모든 기능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덕훌륭함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virtual라는 v-i-r-t-u virtual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책은 이 책입니다 그 책에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응하는 또 다른 개념인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아마 영어 표현은 아르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아르테가 라틴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 입에는 입에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눈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귀에도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것이 고유 기능이죠 그것을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고유 기능입니다 그런데 고유 기능을 가진 모든 것에서는 그 기능을 최고도로 잘 발휘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덕 그리고 우리말로 훌륭함 그리고 아르테 버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멋진 예 멋진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물컵입니다 물컵에는 고유 기능이 있는 겁니다 물을 담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컵의 고유 기능에 대응하는 훌륭한 상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잘 표현했네요 귀에는 귀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그 고유 기능을 가진 모든 것에서는 그 고유 기능을 최고도로 잘 발휘한 상태를 우리가 덕이라고 부르고 훌륭함이라고 부르고 아르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도 이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돌아올 수 없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여러분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기능에는 그 입의 기능을 최고도로 잘 수행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버츄어라고 부르고 훌륭함이라고 부르고 아르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괴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철학이 밥을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철학이 밥을 먹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철학이 뚜렷하게 여러분들 자기 철학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소음이 가득 찬 세상을 사는데 주변에 크게 여러분들 뭐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눈에는 눈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귀에는 귀에 고유 기능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교유 기능입니다 그 고유 기능을 최고도로 이런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아르테고 훌륭함이고 그게 버추고 그다음에 우리 표현은 덕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가 명료하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자신의 시각이나 관점이나 가치 기준 같은 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정리 정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게나 눈이 가진 고유의 덕을 갖지 않고 눈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를 뭐라고 하면 악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고유 기능을 여러분 발휘한 상태를 덕이라고 부르고 최악의 여러분들 고유 기능을 발휘한 상태를 악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최상의 상태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훌륭함을 지향해야 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마다의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고유의 덕으로서만 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악덕을 가지고는 졸렬하게 수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일을 하건 말을 하건 교분을 갖건 자기의 고유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고유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뭐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대충하면 뭐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덕을 가지고는 졸렬하게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크라데스는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에 대한 소피스트 토라시마코스의 반박을 막물이 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국가론에서 슬퍼하고 있다 자스티스트와 인자스티스트 정의와 부정의를 명확히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덕이 된 거죠 훌륭함 훌륭한 상태 아르테이고 다른 하나는 악덕 열등함 열등한 상태 졸렬함 카키아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묻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지금 악덕을 실천해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유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할 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고유 기능이 무엇인가 고유 기능을 최상으로 잘 수행하는가 소크라데스는 이 문제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리가 명쾌합니까 우리는 부모 설화에서는 물론이고 부모 설화를 떠나가지고 인생의 항해에서 어느 순간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만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가 되더라든지 간에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고유 기능 에르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유 기능을 보수가 있건 돈이 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고유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수행하는 소위 아르테 상태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의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한 겁니까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들 몸에 배여있게 되면 생의 모든 순간이 뭐죠 꽉 찬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이 오든지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고유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극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굉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이거를 뭐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소크라데스 같은 사람이 명룡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덕이고 하나는 악덕인데 당신이 고유 기능을 최상으로 잘 발휘한 상태가 덕이고 그걸 최악의 상태로 발휘한 것이 바로 악덕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인들에게 주어진 고유 기능이 있는데 그 고유 기능을 최상으로 잘 발휘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뭡니까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곤란스러운 겁니다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덕을 지향하는 그런 삶 아르테를 향한 열정 훌륭함을 향한 열정 제가 이제 오래 생각하다가 이제 시사 문제를 다루고 항상 끝마당에는 내가 썼던 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이나 간에 이렇게 글을 가지고 한번 무게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의 다과나 이런 게 관계없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국면마다 우리는 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악덕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덕의 길을 가는 방법은 자신의 고유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유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의 순간순간 충만함과 행복함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주변의 가장으로서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래간만에 한 십몇 년 만에 50대 딱 넘었을 때 50대에 50에 썼을 겁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쓰고 이제 한 12년 23 13년 만이네요 13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돼서 제 자신도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에 제가 강구했듯이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덕놈들 2권 도덕놈들 3권이 3구 대선을 다룬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조금 13일 날 예약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구소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러면 연구소에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좀 이렇게 구매해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반듯하게 돼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데 여러분께서 성원하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